뭐 집을래? 뭐? 의사? 이건 뭐야? 청진기 근데 이거 할머니 주세요 나 또 줘봐 뭐 집을래? 그 다음 뭐야? 제 2의 직업 뭐? 아이고 손재주가 있어 실은 뭐야? 손재주 손재주 그럼 의사해야지 손재주 의사해야지 이거 청진기야 손진기 이게 청진기야? 의사하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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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금 동영상이야? 먹거리 보고 또 손재주 손재주 코 나왔어? 의사하니 제 목걸이 못 본 것 같아 서하 목걸이 봤어? 서하 이거 뭐야? 이거 뭐야? 지갑 앞에 것도 보이고 거기 가서 같이 저희 나가도 좋고 상하 형도 안 찍었어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